두뇌뻐질왕의 다른 그림찾기 다른 그림찾기는 집중력, 관찰력, 뇌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두뇌운동놀이입니다. 문제는 총 4문제, 90초 안에 다른 점 3개를 찾아보세요.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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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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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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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안녕. , 안녕.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 , 안녕.